안녕하세요. 플랫시 울구 플랫시 울구 플랫슈 서포트 솔드아트 입니다. 입니다.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플랫슈 서포트 솔드아트 입니다. 오늘 너무 가슴. 나도 2배. 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2배. 우리 모두가 다 알아보니까. 우리는 다음 목표는 더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많이 learn. 오늘은 리패을 하게 되었는데 마음이 되게... 죄송해요. 오늘은 리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속상하긴 하지만 오늘 진이유를 알 수 있게 됐고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의 목표는 4강점 때 제대로 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게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다고 합니다 터뜨리도 알 수 있을까요? 그 때 어떤 상황일까요? 음... 제일主要的話, 그 밭은 반응은 50-50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밭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반응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응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반응은 좀 더 좋은 것 같고 애초에 그 스마트 싸움이라는 게 50-50으로 운을 의존하는 거라서 그때 차라리 상대 정글을 잡을 수 있었는데 두 번 다 상대 정글을 잡고 먹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앞에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너희들 앞에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대 팀의 약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우리와의 이번 반응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 앞에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희들 앞에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요 리더 맞습니다 제가 리더 맞다고 합니다 근데 너희들 앞에서 science을 계속하고 있다면 were you and Fontano 그런데 너희들 상태에서 정말 좋은 것 같고 왜 이렇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에 이렇게 강한가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강한가가 되기 때문에 음.. 어떻게 이렇게 강한가가 되기 때문에 제일主要는 우리는 보통 연습을 많이 많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랜크가 많이 공부해서 저는 내가 자신의 본인력을 더 많이 공부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 소드아트와 메이플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한국 솔로랭크를 되게 자주 하면서 자기들만의 실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진은? 무진 선수가 천재 같다고 해요 플래시 5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중국어를 배워서 게임하는데 중국어로 소통하는데도 문제가 거의 없고 플래시 같은 면에서 되게 섬세한 플래를 잘하고 챔피언풀이 넓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좋은 정글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저는 생각하니까 저는 생각하니까 저는 생각하니까 저는 생각하니까 저는 생각하니까 그니까 평소로는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저는 생각하니까 약간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더 잘할지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약간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평소 생활이나 경기 때 좀 다른 게 경기 내용을 토론하거나 경기 때는 자기만의 고집이 있고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평상시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KASA,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게임의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사실 꽤 즐거웠던 KASA 정말 즐거웠던 KASA 하지만 그 때에 대해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대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사랑 처음 경계를 했을 때 되게 기뻤대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하지만 팀적으로 소드아트 자신도 카사를 꼭 주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는 지기는 져서 아쉽긴 하지만 경기가 이번에도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있게 되니까 앞으로 왔을 때 아마 카사도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 명을 중던지 이제는 두 명을 보완하고 지금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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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zza에 가서 바다리에선 하지만 첫 명은 아직도 좀 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기 시장에 만약에 이런 시장에 알겠다고 볼 수 있으신가요? 너희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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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시장에선을 떠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팀은 모든 팀의 각각을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팀의 각각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정책을 꼭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강에 들어가는 팀들은 모두 다 강력한 팀들이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실력이 정말 비슷한 팀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구를 만나기보다는 우리 팀 내 쪽으로 조절 같은 거, 컨디션 조절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팀의 목표가 제일озд다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팬들이 사회자와 함께 함께 나눠서 많이 나눠서 이게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번 전 해주세요.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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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의 목표가 제일 먼저 말이야.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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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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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기회에 대회에 대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기회가 되고요. 너희가 전해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좀 얘기해봐요. 저희도 좀 얘기해봐요. 저희도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